안녕하십니까,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청하 만신입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 올해 내 자식이, 내 자녀가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할 운이다 하는 부모님들이 운세. 그 부모님들, 그 띠? 네. 어, 그렇지. 나도 이 말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 왜? 애가 타니까. 우리 이제 엄마, 아빠들 자제분들이 이제 홍기 때가 되면 그래도 기왕이면 좋은 배필 만나서 혼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애가 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이민연애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불안간에 섰습니다. 60세 개물생의 어머니들, 일찍 결혼하신 분들은 자제분들이 나이가 그래도 서른, 다섯, 여섯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다섯, 여섯, 일곱 여기가 최고 좋은 결혼의 시기거든요. 전에는 일찍 갔지만. 그런데 우리 내 자손은 뭐 이렇게 연애도 못하고 우리 아들, 딸들이 이렇게 그냥 좋은 남들은 좋은 소식이 있는데 우리는 그렇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물생 어머니, 아버님들 올해는 좋은 행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좋은 인연이 안 나왔어도 연이 나오는 해년이고요. 또 배필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혼인 날을 잡아서 결혼하는 해가 된다든지 집안의 경사죠. 경사가 난다. 60세 부모님들 마음껏 기뻐하세요. 기뻐하시고 며느리가 됐든 사회가 됐든 우리 인생이 부모님이 사는 거 아니니까 둘이 좋다고 하면 웬만하면 이렇게 잘 좀 보고 있다가 다 열 가지가 맞을 순 없잖아요. 그래도 둘이 진짜 사귀했다고 한다면 혼인을 시켜주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62살 신축생분들 엄마 아버지 올해 혼사문 있어요. 멀리서든 가까이 서든 누가 연락하려든 인연의 고리라는 것이 생겨서 묶어주는 올해 자제분들의 혼사문을 묶어주는 해년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사죠. 또 결혼 못해서 걱정하고 있다가 배우자가 나와서 또 결혼을 하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결혼을 해갖고 또 실패를 봐갖고 걱정하시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는데 그런 자제분이 있다고 하면 올해 그래도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인연이 들어오는 해도 되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래서 집안에 경사가 있어서 좋은 일로 우승 가득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술생 65살 부모님들 마음껏 기뻐하세요. 올해 좋은 인연 나와서 자제분들 혼사문에 그렇게 맥히는 거 없이 올해 잘 풀릴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적으로 또 걱정이 돼. 또 부모님들이나 자제분들이나 혼사문제는 있는데 모든 게 금전이 다르잖아요. 요즘 물가가 많이 비싸서 그런데 너무 거기에 이어 개념하지 마시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자기들끼리 없어서 허리띠 졸라매갖고서는 한 푼 두 푼 모아서 신혼생활이든 생활에 살면서 하나씩 모아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지금은 부모의 재산만 다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생활력 강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개념하지 마시고 어쨌든 혼사문이 열리고 둘이 좋다고 하면 꼭 그 혼사는 성립시켜서 손주도 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축하합니다. 좋은 인연들 자제분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순일곱의 병신생 또 예순와베 갑오생 이분들 자제분들한테 혼사문 다 열렸어요. 또 할 듯 말 듯 해가면서 자꾸 연수를 끌어온 자제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인연이 안 된다면 그 인연이 끝나고 또 새로운 인연을 해서 올해 새로 인연이 들어와서 혼사문제가 열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늦게 결혼한다고 해서 아예 그냥 내가 솔로로 살아야지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독신으로 산다고 마음을 먹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각자의 자손들이 가려고 노력들은 하거든요. 조금 더딜 뿐이지 더디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얼마든지 진짜 나셔서 혼사문이 열리니까 잘 의논도 하셔서 그 혼사가 꼭 이루어지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혼사문이 열렸어요. 꼭 기운을 내시고 또 70살 되신 분들은 자제분들이 또 개중에는 마흔이 넘어가고 혼인 문이 열리지 않았고 어디 바보도 아니야 똑똑해 변호사야 막 이런데도 혼사문이 안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이 자꾸 맺어졌다가 끊어지고 이러거든 그럴 적에는 혹시 조상에서 그러지 않을까 해서 조상을 한번 빌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상의 운기로 또 문을 열어서 혼인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70살에 자제분들이 나이 먹어서 결혼을 못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올해 갔다 혼사문은 이제 프로테즈로 따진다면 한 80%는 혼사문이 다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잘 저기 하셔가지고 좋은 며느리나 사위나 가정을 이룰 수 있게끔 배필대를 만났으면 좋겠고요. 올해 자손의 혼인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경사가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또 42살 77살 너무너무 늦어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시운이 됐는데도 못 가고 있다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포기라는 건 없습니다. 올해 모든 운이 맥혔다가 우리 집안에 봄이면 꽃이 활짝 피듯이 좋은 인역이 들어오고 좋은 소식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란은 없는 것이고 자제분들 혼사문이 막혀서 안 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혼인에 이렇게 연륜이 되어 있는 자제분들이 있다면 정성을 잘 들여서 올해 갔다가 올해 갔다가 출세 배필을 만날 수 있게끔 그 문을 여는 것도 부모님의 해야 할 도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72, 77 어르신들 자제분들 늦게까지 나이 모서 결혼 안 했는데 올해 하나의 희망을 가져보세요. 혼인문이 열린 해년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호명하신 분들 가정가정 다 경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강만 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